안녕하세요 몰컴입니다. 데스존 필드 게임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튜닝된 웰사의 MB-02 모델을 들고 게임을 띄워보겠습니다. MB-02 모델은 마루이의 VSR10 G-SPG 카프 모델이며 순정 VSR10보다 약 13cm 정도 짧은 총렬이 특징인 물건입니다. 내부 튜닝으로는 액션 아멘 실린더, 미트 피스톤, 제로 트리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보조무기로는 포큐 마루이의 MK-23 소큰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첫번째 라운드는 전바구 뛰어가 저격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원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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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타운. 팀이 전선을 밀어감에 따라 저는 그에 맞춰 전진합니다. 적을 다 정리하면서 팀의 승리로 게임이 끝났습니다. 다음 라운드는 계곡으로 내려갔습니다. 조합은 상대방이 포큐 마루이의 몸에 아닌ин motiv입니다. 유튜브 올라오나요? 아마도요. 오우쉣! 아마도! 모세기 기사를 하고 있는 기사에 맞춰주셔서 마세기 기사에 affiliate 연습합니다. 마세기 매우 활용합니다. 버세기 기사에ấn 축하하시면서 일반 기사에 сд cross-3에서 100%로 уров 인정합니다. 컷은 사용합니다. 맨 끝 쪽에 있어 맨 끝 쪽 맨 끝 쪽 전망 아군이 전선으로 일어가자 전국대에 맞춰서 전진했습니다 맨 끝 다음 라운드는 대나무숲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라운드는 대나무숲 안에서 적을 충분히 많이 저격했다고 판단하여 일단 뒤로 빠져서 다른 루트로 가려고 하였습니다 저기 들어온 줄 알고 손 팀에 의해 전사였습니다 다음 라운드는 정면으로 뱀뱀 사이에서 저격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저격에 적에 당하며 전사였습니다 저격에 적에 당하며 전사였습니다 다음 라운드도 전판과 비슷하게 정면 엄폐불드 사이에서 적용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라운드는 정면의 폐구멍 쪽에서 적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기 생각보다 빠르게 대신하여 일단 뒤로 빠졌습니다. 다음 라운드에서 적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중간에 있던 적을 잡고, 적베이스 근처에 적을 잡으러 완전히 우회하여 뛰어왔습니다. 베이스 근처에 숨어있던 또 다른 적에 의해 전사하였습니다. 이번 라운드부터는 꼽업이 이상하게 생긴 MB 제로톤 모델을 내려놓고, 보조용으로 가져온 HFC사의 VSI-11S 모델을 가지고 게임을 뛰었습니다. seok 글引 iPad 2 일단 적을 더 확실히 맞추기 위하여 더 전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게임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